이건 진짜 쓸모없고 그리고 무기에서 나이프를 뚫렸어 뭐야 서브머신건 뚫렸는데 데미지가 너무 낮는데 정확도, 재장전 속도 발사 속도는 좋다 이건 지금 업그레이드 할 수 없기 때문에 안쓰는게 나아 그 아프리카 다음파분들 싸우지 마세요 블레네임님도 막대기 15강님도 다 성격은 다르지만 제 애청자분들이기 때문에 다 좋으신분들이야 다 장난치는거야 왜 반짝거렸어 여기 어 있네 이건 뭐 보석발굴이네 아 이거 여기 안에 브로드헤드 등반용 화살 단단하지 않은 나무에 등반용 화살을 싸서 새로운 곳에 갈 수 있습니다 활 시위를 최대로 당길 때까지 알티를 누르고 있다 발사하세요 이걸 어떻게 하는거야 등반을 하라고? 저런거? 아 이렇게 해서 이걸 잡고 가란 얘기야? 와 머리 써줘야될게 또 많아졌어요 저거 바나나만 빨고싶다 저거 개맞이겠다 아이스크림 퓜어우이 오어우은 자 내려가자고 Leader 고깽이 고깽이로 가는거지 이거? 어어 와ㅏㅋ하 essas 좋 regrets 어 내가 실제로 이러면은 미쳤지 저거 진짜 두번째에서 못잡지 내가 저거 처음꺼는 잡고 있을 수 있어 저 도끼고깽이로 근데 다음거 두번째 환승할때는 진짜 떨어질대 어어어어 어어 어어어 와우씨 죽는줄 알았네 하앗 하앗 잠깐만 이렇게 가면 안돼 그냥 갈수든 저렇게 갈수든데 여기 템이 있네요 어 가득쳤잖아 저렇게 잡으면은 쇠여도 녹죠 진짜 저렇게 잡으면은 아무리 쐬어도 열이 엄청나게 올라가기 때문에 아 이건 아니네 화면이 어떻게 잘려 모바일? 모바일은 어쩔 수 없습니다 모바일은 아프리카가 아직까지 최적화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다 하나 꽂고 여기다 이렇게 하나 꽂자고 안녕하세요 자 볼트 액션 하이플 부품 오 아 나 늑대 있는 줄 알았잖아 비밀 지도 업데이트 오 진짜 춥겠다 야 라라 너무 추우니까 다음에 의상 한번 바꿔주자 우리가 눈이 즐겁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불쌍해 보여 간작책을 완료했습니다 아휴 추워 근데 진짜 웃긴 게 뭔잖아 저 옷 입을 때 보온성이 뛰어나다고 적혀있어 다른 옷보다 더 뛰어나대 저게 패딩 이런 것도 있었는데 아빠가 옳았다는 걸 모두한테 보여줄 거에요 아빠가 연구한 진실 그게 진짜라는 걸 반드시 증명하겠소 약속할게요 라라 가자 조나가 기다려 지 아빠가 아나 때문에 죽은 것도 모르고 아나가 영향이 있었겠지 아마 지 아빠 자살했을 때 아나의 영향도 있었을 거 아니야 이게 왜 있어 이게 있을 필요가 없는데 근데 굳이 이거 안 가도 되잖아 이렇게 가도 되잖아 후우 후아악 이걸 못한 사람 저렇게 가라고 만들어놨네 오우 진짜 야 저 주름 주름 상태로 눈이 쌓였어 얼었어 화살 제한 없으면은 이거는 거의 호크아이죠 어벤져스 얼음 묘사 진짜 리얼리티다 어? 저 서울대 공원에서 봤던 거 아니냐 저거? 어 놀라워 그치 신성의 원천을 서울대 공원 가는 길이 저거 그런 거 있어 아 얘도 결국 봤네 발굴 팀한테 연락해서 이동 준비를 할게 불멸의 존재들이 나타날지 몰라 이번에도 쉽지 않을 거야 성스러운 여정엔 고난이 따르는 법이지 아직도 병사가 남아있어 근데 엄청 많이 죽었을 텐데 천명은 내나보다 야 여기 끌고 온 부하들이 내가 드리니티를 선택한거지 내가 드리니티를 선택한거지 이만하려고? 원천을 손에 넣기만 하며 놈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뭐야 방금 신께서 날 선택하신거지 그거 자막 안나왔어 음성으로 누나도 살릴거야 자 지금 조나가 신문당하는 위기에 처해 그 불레네임님 방금 부르셨던 노래가 이거였죠? 아 소중했던 나이였구나 아 제가 잘못들었네요 죄송합니다 혹시라도 오해가 있으실까봐 저거는 친누나야 친누나 아무리 타락하셔도 거기까지 타락하시면 안돼요 누난 내 여자니까가 아니라 친누나는 내 여자니까 돌아가면 큰일나요 어? 바퀴야 이거 따라가면 되겠 어 잠깐만 저 앞에 뭐있어 말이야 저거 사슴이야 저거 아 저걸 어떻게 알고 또 도망갈까요 저걸 어 총소리 들었어요 아 저거 그만있지 말이야 미안하다 미안하다 다람쥐 다람쥐 죽였는데 화살만 나왔어? 다람쥐 죽였는데 화살만 나왔어? 다람쥐 죽였는데 화살만 나왔어? 다람쥐 죽였는데 아 점프하면 빠지는거였구나 아 리얼 깜놀했네 이거 따라가면 돼 바퀴자고 따라가자 사격중지! 그냥 사슴이야 빠르게 대응한거지 알아도 그랬을꺼야 나 이츠미 이츠미 나 여기있지 대가리를 그냥 한번에 이츠미 아 게이드 어어어 어쩌다보니 사슴 잡았네 야 얘네들은 이런걸 아예 준비를 해왔나봐요 그까봐 그런게 있잖아 이게 포크레인같은거 부르려면은 시간이 꽤 걸릴거란 말이지 근데 그런것도 없어 그냥 바로 대기하고 있었다는거 아니야 녹욕은 어디있을까? 무슨 템 만들인데 쓸까? 왜그래 이 동네는 안 무너지는게 없구만 지원을 부를까? 뭐하러그래 다들 짐써서 떠날 준비하느라 바쁜데 잘되네 제대로 찾은거래? 글쎄 아무튼 대장인 간부들한테 준비하라고 했대 안잘하고싶다 안잘하고싶다 한 마리 어디있어? 멀리 떨어진거 같죠? 멀리 떨어진거 같죠? 멀리 떨어진거 같죠? 나머지 한 마리 나머지 한 마리는 음 여기있다 어 쟤 머리에 뭐 썼어 그럼 이거 확인할거야 이거는 더블샷으로 잡아야돼 어 어 어 독 들어갔다 나이스 야 손이 미끄러져서 실수로 독화살을 쐈는데 죽었어 어 개이들 아 꿀이네 어어 아 독좀 자주 써야겠는데 얘 그래 독 한 방이 죽네 그래그래 헬멧 썼다고 독을 안 먹냐 방탐 방탄복 아니 방탄복이랜다 무슨 방탄면 썼어 아 방탄면이네 방독면 방독면 트리니티에서는 처리무야 아니 그 섬에도 갔었어 로보트가 탈출한 거기 말이야 키댕 이거 꿀이야 이거 꿀 이거 개꿀이야 얘들아 이게 만들 재료가 많아요 내가 아주 아 찾았어 잘가 나머지 한 마리한테는 굳이 암살을 죽여줄 필요가 없어요 재미가 필요하지 나도 한 마리 정도는 내가 재미로 해봐야되지 않겠어 아 아들 아니 넌 넌 넌 넌 넌 넌 넌 꾸뇨꾸뇨 아기물 꾸기 아 가는 길이 여긴데 죽이고 싶다 한번 시원하게 아 시원하게 죽이고 싶다 어어 뭐야 더 있었잖아 어어 아 그냥 갈거야 아아 저기 맘 마지막인 줄 알았어 나는 케이드 더 나와봐 더 나와보란 말이야 더 나와보란 말이야 짜식아 끝이야? 노래 아직 안 끝났어 더이상 아 템 많다 야 아 오 나이스다 아 뭐 상자 있는 줄 알았나 끝났어요 끝났어요 어 뭐야 안녕 여기 내가 역시 내가 더블샷을 배워두기 잘했지 내가 아 아 근데 총알 아까워 어 이거 복탄 만들어둔거 아니야? 어 저거 위험하긴 했어 리얼 서울대공원 가면은 저런거 보일 수 있거든 타는 길에도 저거 하나 있어요 어 트리니티의 공식 서신을 봉하기 위한 도장이야 와 도장 모습 아직도 이런걸 쓰는 사람은 많이 없어 그거 잘못보면은 문짝 같다 야 문짝 손잡이 같애 흠 이거는 뭐 찾아내는거 없네 아 호떡만대대 쓴다고 그러네 아 요즘 또 날씨 추워져서 호떡을 또 먹고 싶지 먹고 싶지